다 쓴 세면 타월을 버리지 말고 이 정전기 먼지 제거 대걸레에 끼우면 각종 쓰레기나 털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쓰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. 대걸레 세착할 필요 없습니다. 천장, 침대 바닥, 천장 바닥, 벽면 등 일반 대걸레가 청소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없는 곳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